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? 밤새 그러고 있었잖아요. 미림 씨. 이리 와, 해봐. 이렇게. 일단 그러지 말고 돌아갑시다. 어디로요? 어디면 어디예요. 고시원으로 돌아가야지.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준비해야죠. 아니, 뭐 방송에서 한 번 잘렸다고 세상이 무너집니까? 인생이 끝나요? 됐어요. 전 안 돌아갈래요. 효준 씨나 돌아가세요. 미림 씨. 알잖아요.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. 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. 알아요. 근데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. 원래 세상이 그래요. 원래 인생이 그래. 10년간 시험 한 번 못 붙고 공부한 놈도 있어요. 포기하지 말자면서요. 나 공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미림 씨가 나 데리러 와서 한 말이잖아요. 근데 지금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요. 미림 씨. 가요. 효진 씨는 가서 공부해요. 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가요. 가요.